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인사드릴게요. 사근종 전문가님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 이제 뭐 코앞에 닥쳤죠.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조정을 이어오고 있죠. 네 뭐 미국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맞는 와중에도 한국증시만 못 따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조금 외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이 반도체 기업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전 세계의 반도체 업종의 동향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조금 재고량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마이크론이 재고량을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디렘이나 랜드의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뭐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제 증시가 조금 뭐 보압권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조금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보업은 나오는데 연일 사실 외인 투자자들의 동향 자체가 많이 아쉬워요. 네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갈 만큼 많이 나갔어요. 나갈 만큼 나갔고 이건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만 남아 있는데 스티브 문우신 장관이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90%까지 합의가 거의 됐다. 뭐 이 관련 이슈가 업데이트 되는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에 따라서 뭐 증시 흐름의 향방이 결정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비관적인 이슈보다는 낙관적인 이슈가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말까지 한번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비관적인 것보단 낙관적인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을 지나서 주말까지는 시장그룹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했던 지난 테마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2차전지, 남북경협 테마들 얘기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월 16일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수소차하고 전기차 비교를 하면서. 그렇죠. 당시에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엑스포도 계획되어 있고 뭐 8월 달에는 뭐 관련 기술 확립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조금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예상했던 흐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지난주 19일부터 21일까지 뭐 수소 엑스포가 진행됐고 사실 이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뭐 수소차 홍보 모델은 바로 나다. 나다. 네 바로 나다 라고 밝히면서 수소 테마의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뉴스가 있기 전에 노르웨이에서 수소 충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죠. 네 이 영향으로 상승 흐름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 수소 엑스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기 급등으로 끝났거든요. 사실 이 수소 엑스포가 진행됨에 따라서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그에 따른 조금 주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단기 급등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을 빼고 미국과 유럽과 함께 표준화 수소 경제 표준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무시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뉴스를 냈는데 뭐 한간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만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점유율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불신도 많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네. 네. 굉장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많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뭐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개소세 감면 혜택 뭐 이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네. 어제 증시가 끝나고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제2인자 권력 2인자인 왕자가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차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현대차와 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협력체계를 또 구축하겠다. 네. 사우디가 이런 뭐 주장을 내비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수소테마가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이따가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테마는 지금 좀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보실 필요는 없다. 네. 앞으로 나올 긍정적인 테마들이 긍정적인 뉴스들이 훨씬 많다는 거. 네.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소테마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종목 볼 건데요.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EM코리아예요. EM코리아가 원래는 대장주였죠. 그런데 이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 사실 대장주의 역할은 못했어요. 주가 흐름을 보면 이번 급등이 나올 때 7,4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상승 없이 주가가 흘러내렸단 말이죠. 아무래도 수소 충전소가 폭발하다 보니까 노르웨에서 수소 충전소가 폭발하다 보니까 이런 수소 충전소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은 뭐냐면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6,300원을 기준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다. 네. 이쪽은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요.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때는 손절가로 5,800원 정도 지켜보시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EM코리아는 그렇고요. 또 하나 JNK 히터예요. JNK 히터도 차트 볼게요. 이 종목도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 기업인데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수소를 이제 가져와서 탱크에 저장한 다음에 뭐 자동차에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수소 개질 그러니까 뭐 LNG나 뭐 이런 천연가스를 가열해서 수소를 직접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PG 충전소에 추가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도시가스 체계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JNK 히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슷해요. EM코리아랑 비슷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지진선 자체가 5,150원 뭐 5,1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진은 나오고 있다. 수소 테마가 1월, 2월 동안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은 좀 하락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역시 JNK 히터도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 5,000원 선을 라인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이번 급등세에서 대장주로 나왔던 유니크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6%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와의 조금 호재 거리가 있고요. 근데 이 호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거래량 터지는 모습은 나왔지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호재 거리에 반응을 해서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예측하지 않았던 흐름.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정확하게 잘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사실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늘 중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이라고 하긴 그렇고 상승폭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붙거나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이 더 붙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11,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되 보유선은 9,000원. 보유선은 9,000원.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가로 11,000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이 대우 부품입니다. 대우 부품도 오늘 좀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처럼 이렇게 이번에 급등 흐름에서 나왔던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니라 이 라인에 갇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볼 수 있네요.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3,250원까지도 상승할 여력은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 유니크와 대우 부품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 수소차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JNK 히터와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과거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돌면 굉장히 다시 한번 크게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작은 이슈 거리에서는 대우 부품과 유니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조금 짧게 짧게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EM코리아, JNK 히터, 유니크 대우 부품 이렇게 수소차 테마 이슈와 관련 종목들 좀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소차가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또 장기간 봐야 할 종목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투자자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2차 전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2차 전지도 사실 그때 수소차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수혜주로 거듭날 수도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는 2차 전지 쪽에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서 2차 전지 관련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국 보호 정책 때문에, 자국 기업 보호 정책 때문에 그런데 최근 중국이 2차 전지에 대한 자국 기업의 특혜를 주는 정책을 좀 축소시키기로 했거든요. 한국 업체들은 뭐 이런다고 하면 사실 중국 내에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중국이 이런 특혜를 좋았냐면 자국에 2차 전지가 들어간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폐지가 되거나 혹은 축소가 되면 한국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보조금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동차 간의 기술력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술력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일본의 산료나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점유율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도 이 산료 배터리와 관련해서 뉴스화되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좀 크게 악재가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LG화학으로 벤더를 바꾸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중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국 기업 특혜를 계속 주게 되면 너네 왜 이렇게 계속 불공정 무역 거래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계속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대표적이죠. 삼성 SDI도 있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비해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지의 배터리 공장을 계속해서 설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사실 이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로 따지면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계속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2차 전지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수소차는 수소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2차 전지랑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의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차 전지의 수요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은 점유율 자체에서 밀리고 있더라도 미래의 그런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공장을 증설을 할 때는 이 세 기업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2차 전지, 장비업체라든지 아니면 첨보,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지금 주가 흐름 잘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슈, 좋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종목을 볼 거예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LG화학을 볼 건데요. 네, LG화학 볼게요. 네, 지난주에도 한 번 주가 흐름을 확인을 했었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주가 흐름이 꺾여 있어요. 네, 근데 주가 흐름이 이제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32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32만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은 가격이 더 하락했을 때 사는 게 좋지만 조금 조급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분명히 다시 회복되니까 네,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LG화학이 지금 주가가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런 기술력, 특허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왜 미국에서 진행을 했냐면 이 특허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해요. 그리고 미국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소송을 걸잖아요. 그럼 SK이노베이션이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어디서 침해를 당했는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미국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이외에 맞불을 놓듯이 SK이노베이션은 한국에서 LG화학을 소송을 걸었죠. 네,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뭐랄까 재판이 좀 끝나야 이 양 기업들이 조금 상승 흐름을 잘 타고 갈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의 악재, 당장의 악재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2차전지라는 이런 큰 테마 자체는 굉장히 견주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높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매수할 기회다.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 주가를 한번 다시 같이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은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지금은 바닥 분야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바닥도 아니에요. 2014년에 7만 9천, 8만 원대에 도달한 이후에 지금 2배 올라와 있는 거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가격대가 2배인 시점인데 원래는 22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2배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사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고요.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주가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꾸준히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꾸준히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이 테마를 잘 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요. 확실하게 지지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 SK이노베이션도 시가총액이 14조로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렇죠. 무섭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추세를 타면 그 추세를 꾸준히 밀고 가거든요. 이 기업의 업황이나 테마 혹은 실적 자체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한 번 추세를 타면 그 추세를 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SK이노베이션은 진입하는 거를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LG화학을 조금 더 관심 깊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이 삼성 SDI예요. 네.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같이 봤던 종목이죠.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수익 내기 쉽다. 박스권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상단 팔고 공범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 사실 더 크게 허락하지는 않고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상승하더라도 24만 원, 여기서는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지켜보면서 만약에 24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하단이 2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24만 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24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추세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꾸준히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4만 원을 기점으로 좀 투자 판단을 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볼 거예요. 네. 좀 가벼운 종목들을 좀 볼까요? P&T라는 종목인데요. P&T 네. 잠시만요. P&T라는 종목인데 이 P&T라는 종목은 이제 2차전지 장비업체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장비업체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을 타고 주가 흐름이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투자 사이클이 하락이었고 최근에 그렇죠. 네. 지금은 이 가격대가 거의 저점에 와서 행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더 떨어지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P&T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뭐 유럽, 중국, 미국 이쪽에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설립 중이기 때문에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장비 발주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P&T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 2차전지가 이번 2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2분기 들어서면서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이에요. 꾸준히 제기됐고 주가 흐름상 반영은 이미 다 됐다. 이미 선반영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3분기에는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뭐 이런 투자가 다시 조금 빨라진다면 굉장히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장비업체는 이렇게 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과 첨보. 첨보. 네. 에코프로비엠 먼저 볼게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번 2분기 어닝 쇼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상되는 2차전지 쪽에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이 컸는데 더 하락하지 않고 주가 흐름 자체가 네. 지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5만 8천원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가격대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사실 흐름이 언제 상승이 나올지는 제가 뭐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6만 7천원까지는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락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 혹은 추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가격까지예요. 5만 2천 5백원까지. 5만 8천원을 이탈해서 조금 하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5만 2천 5백원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나 여기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지지선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가격대까지는 꾸준히 조금 긍정적인 자세로 매수를 해가도 좋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첨보를 볼게요. 첨보도 한번 볼게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저점이거든요. 2차전지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저점이에요. 흐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수소차 혹은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주를 설명드릴 때도 이런 흐름이 나왔죠. 지금 제가 매수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테마 전반적으로 저점에 와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저점에 와 있죠. 그러면은 뭐 당장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고 만약에 많은 투자자들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명언은 알고 있지만 바닥에서 사기를 원해요. 발바닥에서 사기를. 더 싼 가격에서 사기를 원하죠. 만약에 발바닥에서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첨보 같은 기업들 지금이 발바닥으로 보여요. 발바닥 뭐 발바닥까지는 아니고 발목. 발목 정도. 네, 발목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으로는 P&T, 첨보, 에코프로비임까지 총 6종목 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 2차전지 완성 업체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테마 어떤 테마 좀 준비해 오셨나요? 다음은 이제 남북경협주예요. 요새 시장에서 가장 핫하죠. 6월 13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당시에 트럼프가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달 초에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이게 행정처리가 마무리가 되었고 식량지원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사도 괜찮다. 대장주로는 조금 이 대북식량지원 종목들 아시아종묘, 조비, 대유 같은 종목들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쪽 테마는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어요. 네,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네, 다행히. 뭐 그 이후에도 사실 저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바로바로 또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설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뭐 그 다음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친설을 또 발송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해요. 네, 방안합니다. 방문을 해서 DMZ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조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점이죠.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 재선을 실시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재선 출정식을 마무리를 했고요.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게 미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그때 한번 짚어드렸지만 이런 군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높은 천조국. 네, 천조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의 6.25 전쟁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좀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참전을 해서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식량지원은 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식량지원은 예정대로 흘러가겠지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여름이 지나고 나서야 북미 3차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차 정상회담에 얘기가 나와요. 좀 빠르죠. 네. 벌써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이 관련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남북경협주는 빠른 시일 내에 주도 테마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섯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말씀을 드렸었던 아시아 종료를 먼저 볼 건데요. 아시아 종료. 네. 아시아 종료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번 급등세가 나왔고요. 네. 급등세 나왔고 지금 가격은 저점을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점이 6,600원 정도, 6,50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무조건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7,500원 선에서 지지 라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은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한 차례 급등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요. 다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6,500원까지는 빠질 거예요. 6,500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저점 다시 잡을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사실 아시아 종료가 계속해서 이 테마가 살아있는 이상 크게 빠져도 다시 크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대장주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빠진다고 해서 이제 안 볼 게 아니라 네. 다시 무조건 지금 들어가도 가격이 6,000원까지 빠졌다. 6,000원까지 빠져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지금부터 좀 매수 관점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아난티예요. 아난티 볼게요. 지난번에도 아난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한번 저희가 방송을 촬영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2대 주주가 나머지 소유량에 대해서도 매도를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사실 이 아난티는 대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버티고 있는데요. 테마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들어줄 때도 대장주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날 가능성이 지금 높은 흐름이에요. 거래량 자체도 과거에 급등세가 나올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주목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 아난티가 더 이상 대장주로 역할을 못하겠다. 짐노저스 말을 믿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주를 한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 차라리 아난티는 믿고 약간 거르는 믿고 좀 거르는 만약에 이 아난티에 대해서 내부적인 뭔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 이슈들만 취합해 볼 때는 아난티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두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볼 종목이 코아스예요. 코아스 볼게요. 코아스가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네, 맞아요. 네, DMZ 관련 주거든요. 왜 DMZ 관련 주냐면 파주에 땅이 있어요. 코아스가. 그래서 DMZ 관련 주예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땅이 있기 때문에 파주에.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해야 하는 농담이고요. 그래서 코아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DMZ 방문 관련해서 대장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두 번째, 후발 주자로 밀려나는 종목이에요. 담지 DMZ가 이번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대장주로 올라왔던 거지 사실 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크게 관련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아스도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는 영역이지 신규 매입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네.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여가야 할 때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DMZ를 방문을 한다. 가는 날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거예요. 가는 날 한 번 더 슈팅은 나오겠지만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정에 기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도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다. 아니면 소량만 남겨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한미 글로벌. 한미 글로벌 볼게요. 네. 한미 글로벌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남북 경영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업종은 SOC 투자 관련 중소 건설주나 혹은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면은 이 건설에 대한 관리 감독. 아 관리 감독. 네. 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 실적 자체도 견주한 회사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한미 글로벌의 남북 경영이 진행될 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사업 계획서를 복받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분명히 한 번 정도 이 종목 한 번 종목 자체로만 주목을 받을 때가 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도 굉장히 견주한 흐름 주가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그렇죠. 11,300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무리 없이 조금 진입하셔도 좋다. 지금 이 가격대가 남북 경영으로만 그 기대감만으로만 가격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켜지는 자리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볼게요. 오르비텍은 다른 것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대장주죠. 비핵화와 관련된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또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르비텍은 한 번 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을 꾸준히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 오르비텍과 우진이 이 비핵화 관련주 중 대장들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두 종목 중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꾸준히 상승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조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보다는 오르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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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와 관련한 테마로 대장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내재적 가치도 있지만 오르비텍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종목도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 중이에요. 관계회사가 아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스트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항공기 동체나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다른 나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꾸준한 수주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공기 부품 산업에 대해서 오르비텍도 한 달이 걸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주가 흐름 자체가 이 테마를 무시하고 보더라도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아 종료 안한티 코아스 한미글로벌 오르비텍까지 시장에 관심을 좀 한몸에 받고 있는 남북 경협주 차트를 통해서 또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근종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눈여겨볼 테마와 종목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수소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까지 시장 흐름 발맞춰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과연 미중 양국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아직도 시장에서는 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큰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변수를 열어두고 시장 대응 해보셔야겠죠.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